근대의 효능이 관심을 받고 있다. 뿌리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말의 뿌리 채소 중 하나인 근대의 효능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근대의 효능을 알아본다. 근대는 유럽 남부 원산으로 밭에 심는 채소 식물이다. 뿌리는 사탕무처럼 비대해지지 않고 원줄기는 1미터에 달하며 가지가 많고 뿌리 잎은 난염 또는 긴 타원형으로 두껍고 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대는 채소 중에서도 영양가가 비교적 높은 채소다. 1. 비타민 k 함유. 근대는 비타민 k 위 풍부한 공급원으로 혈액 응고를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또한 뼈에서 칼슘의 적절한 사용을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항산화 성분. 근대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항염증 특성. 근대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 관련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혈당 조절. 근대에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섬유질과 알파리포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알파리포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5. 소화기 건강. 근대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유지하게 합니다. 6. 심혈관 건강. 근대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들이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눈 건강. 근대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카로티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눈 건강을 유지하고 황반변성 및 백내장과 같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8. 체중관리. 근대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영양결핍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비런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